제가 마무리는 우리의 표정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사부총장이 확실히 진행 능력이 있네. 시간을 지가받게 막혀요. 20분까지 끌어다니니까 딱 20분에 끊어주시면 됩니다. 우리 총장님이 보자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입니다. 우리의 표정도 보자 하셨습니다. 여러분, 축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여기서 랜선에서 입점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선촌으로 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다 같이 끝까지 잘 보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